자 오전시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거의 기관 외국인 쌍크림 매수세 유입되고 있다 봐도 되겠죠. 외국인 40억 거래소에서 매도 기관은 1356억 매수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870억 660억 매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3800개약 매도임에도 주가는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가 더 강세를 보이고 코스닥이 비교적 코스피 보다는 약세 흐름이었다면 오늘은 반대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1% 더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가볍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 0.09% 0.15% 상승 중입니다. 전일 상승에 이어서 추가 상승 시도 나오니까 우리나라 시장 양호하게 반등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한 반등 이후에 조정을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게 받았다. 코스피 코스닥은 약간 진폭이 더하긴 합니다만 오른폭도 더하기 때문에 양호하게 조정받았구요. 240일 인근 120일 인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상승 이후에 적당한 순고록 양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는요. 최근에 강세보였던 게임주 메타버스 엔터가 초강세를 보이는 흐름입니다. 위메이드 15.3% 상승이구요. 펄어비스도 3% 상승. 컴투스도 7% 상승. 하이브는 24일날 온라인으로 1년만에 콘서트 진행했다고 전해지는데요. 197개국에서 시청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에는요.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예정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엔터주들 JYP도 8%대 상승. SM도 8%대 상승. YG 엔터 6% 그리고 YG 플러스도 3%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초강세보이고 있죠. 자 메타버스 약간 순고록이 양상해서 자이언트 스텝은 오늘 추가로 6%대 덜 가고 있구요. 위즈윅 스튜디오 어저께 하락폭 만회하러 가는 그런 3%대 상승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쪽도 비교적 양호하구요. 2차전지 소재단은 등락 막 거도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차익실험 매물을 좀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반등 시도 나오다 좀 밀리고 있는 상황. 자 메이커 3사는 크게 밀리는 부분 없이 적당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추가 상승 랠리 나올지 마지막 정황권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양호하게 발표한 다 3%대 상승 나오고 있구요. 자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추가로 강세를 보인다면 삼성전자 7만원대는 지켜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 강세보였던 자동차는 조금 조정받고 있는 양상이구요. 여러분들께는 만도 기아 잘 봐라. 오늘 아침 만도 아침에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매수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권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사명제 24일날 휴마시스와 공동 제작해서 출시한 진단키트가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획득됐다라는 소식이 나옵니다. 3%대 상승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답 3%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반등 추가로 나오는지 체크해 봐야 될 테구요. 더 이상 밀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가 SK바이오사이언스도 4% 인근으로 반등하고 있구요. SK케미칼이 박스권으로 따져보면 박스권 하단 쪽으로 지금 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은 가져보고 있다. 그러나 섣불리 추세가 크게 좀 무너졌기 때문에 과연 압정상황처럼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갈 것인지 일단 조금 더 상승 양봉을 이렇게 시현해내는 걸 확인하고 내수에 가담하면 될 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될 테다. 좀 웃기네요. 전일 강세 보였던 조선주는 조금 숭고르기 양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숭고르기 양상해서 추가 상승을 위한 숭고르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 오늘 시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환율 마지막으로 체크해보구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자 좀 더 쳐졌습니다. 1165원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 아시아권도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네요. 자 미국 선물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 시도 나오는지 우리나라 기관 외국인 쌍거리 매수폭 더 확대되어 가는지 선물 매도는 좀 줄이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플러스 2억으로 이제 쌍거리 매수 코스피 코스닥 다 유입되는 걸로 전환된 상황이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도 올려놓을테니깐요. 차근차근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딱 듣겠습니다.